오늘은 맛있는 닭강정을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인천 신포국제시장에 갔습니다. 신포국제시장 먹거리가 참 많은 그런 시장인데요. 여러 먹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신포닭강정에 포장하러 갔습니다. 원조 신포닭강정 시장 바로 입구 쪽에 위치해 있어서 찾아가기도 굉장히 쉬운 곳이고 주차는 닭동성당 주차장에 1시간 무료주차 가능하고요. 이곳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8시 반까지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고요. 이 가격 닭강정이랑 후라이드 대자가 22,000원이고 중자 17,000원이네요. 닭을 끊임없이 튀기고 있고 이 후라이드를 양념을 바로 해서 이 닭강정 만들어서 내어주는 그런 곳입니다. 뭐 다른 집들 닭강정 집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집만 유일하게 줄이 꽤 길게 있고 줄 서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쉽게 찾아가기도 되게 좋고요. 여기 뭐 포장 받는데 바로 맞은편에 또 신포닭강정이 홀도 있어서 홀에서 직접 닭강정을 바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홀에도 정말 손님들 오전부터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저는 이 신포닭강정에서 이 닭강정 대자 포장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닭강정이 좀 식었더라고요. 식어서 뭐 먹어도 꽤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포닭강정이었습니다. 신포닭강정이 대자인데 양은 뭐 좀 넉넉한 그런 편으로 느껴졌고요. 그래서 닭강정이라고 하지만 거의 양념치킨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닭강정이었습니다. 약간 양념이 약간 좀 매콤해서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또 살짝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누구나 좀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물류또 꽤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끈적임도 있긴 했지만요. 좀 바삭하니 양념 맛 좋게 먹기 좋은 그런 닭강정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신포닭강정인데요. 저도 이 집에 닭강정도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확실히 닭도 신선하고 맛있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좀 가끔씩 생각나는 그런 닭강정이기도 해서 좀 아이들과 함께 좀 포장해서 맛있게 먹기 딱 좋았고요. 인천 신포국제시장 구경할 때도 많기 때문에 뭐 겸사겸사 한 번쯤 방문해서 포장해서 또 집에서 먹어도 좋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좀 괜히 유명한 곳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었고요. 신포닭강정 1985년부터 영업한 거의 노포닭강정집인데 거의 뭐 한 40년 가까이 영업 중인 것 같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